강, 바다를 칼지 않지, 붕어, 참돔 이런 거 1m. 오빠, 깊이 파야 돼요? 아니야, 깊이 안 파도 돼. 아, 가고 났다. 왜냐하면 오복도 있고 강한 정신력과 흥글이 정신으로 우리끼리 뭉치자 해서 낚시를 떠났는데. 공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무슨 병만이가 발가락 모욕해서 따라온다고 그러더만. 어? 입질이 없어요? 입질은 무슨 육안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개 누구야, 개? 마이크로 개 다 공갈인데,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요? 왜요? 아니, 움직였어. 이건 뭐지? 이건 다. 와, 이게 팍 뗐는데. 와, 이게 팍 떴는데. 어? 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내가 바닥에 뒀잖아. 그런데 이게 팍 하더라고. 물었다는 얘기거든. 먹고 달아났나? 아니야. 그만했지. 왜 내한테는 안 보이는 거지? 그거 드리면 될 것 같아. 야, 이게 물었나 봐. 아니, 줄이 꼬였어. 입질하네. 아이, 물어라. 한 마리 잡으면 대박인데, 그렇지? 이거 오래 기다려야 돼, 뱀 장어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볼 거야. 야, 이거 입질하면 해라. 물으면 그냥 내가 진짜 뛰어 들어간다, 물에. 강한 증신! 물어! 물어! 물어라. 여기들아. 라이프 퍼센트. 이렇게 됐어. 아, 돌이다, 이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기는 처음이다. 참나, 이게 뭐라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지 마. 그러니까 내려가면 도망가 버려. 낚시를 향한 굴근의 경규. 정말 장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